성정예 계기관은 천하도 없게 지키고 선관길 꿈없이 선관길 계기관을 지키고 선관길 지키자 방송생에서 선관길 지키고 지키는 노예로 선니 지키고 선관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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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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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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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신향님 벌봐주세요. 자, 승부가 났습니다. 한 번 더 어디? 어디? 어디야? 어디? 두 번째 판은 승부가 만세! 자, 수상 쪽도 다 잡으십시오. 자, 세 번째 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세 번째 판의 시증은 구자동 인간문화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, 술 잡으십시오. 자, 술 잡고 시작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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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승부 났습니다. 어디가 이겼습니까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디가 이겼습니까? 삼성이 그쪽이 이겼습니다. 어디가 이겼습니까? 한 번도 어디가 이겼습니까? 제가요, 올해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. 어느 한쪽이 이기잖아요. 그러면 저기에서 확 날아가고 이런 거 많이 해요. 잘 보세요. 무승부야, 무승부. 무승부. 무승부면은 송아지를 반으로 갈릴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. 자, 일단 승부가 승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전국 방망곡곡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너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. 먼저 수상 쪽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수하 쪽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승부는 맞습니다. 자, 이제 이 줄다리기는 1년 후에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힘차게 마지막으로 함성 시샷! 한 번 더 시샷! 오늘 2017년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승리는 승리는 저 풍선 준비해요. 아셨지? 자, 발표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수상 두목리 수하 두목리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? 자, 그럼 우리 두목릉들이 함성을 질러보십시오. 자, 발표하겠습니다. 내년에 꼭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2017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승리해! 승리해! 기지시 줄다리기 승리해! 수상 수상 말쇄! 천만원 기사 마이팅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같이 긴장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